군주들 결혼시키고 화목한 가족 이루는 게 내 꿈이었는데 자, 가자 강타야! 내 팀장, 살 있는 사람 있어요? 잠깐만요! 미쳤어요? 네가 살랐으면 얼마나 살랐어! 못 찾겠다 꽤 꼬 띠? 저 죽였다! 좋았어? 그래? 얼마나?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한 적 없어 입장 바꿔봐 이해할 수 있어? 당신하고 날 발라놓기 위한 함정일 수도 있잖아 누가 그런 짓을 해?